네 안녕하세요. 파워모터입니다. 오늘의 버거스는 그레니 버그 알아보기. 인지 모드로 가보... 아니. 나이트 먹어보느라 하면 안 되는데. 어떡하지? 몰라 그냥 해. 그레니 버그. 일단 버그 두 가지를 먼저 설명드릴게요. 해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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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노래소리 시끄러워. 아니. 뭐야. 버그가 왜 안 되지? 어떡하지? 깜짝아 or 뭐하는 거야? 이거 전시오 아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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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요. 그러고 보니까 저 지금 그래니 왜 하고 있음? 저 그래니 할 거 아니에요. 응? 잠깐만. 죽을 뻔했다. 죽을 뻔했다. 지금. 그래니 왜 하고 있지? 어쨌든 이번 버그는 실패로 끝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보죠. 그래니한테 죽으러 갑시다. 그래니한테 죽으러 갑시다.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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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